이럴때는 우회장할 때 3단이 아니라 2단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조금 더 고민해요 3단 씁시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5mm 앞 좌우선 입니다 좌우선 입니다 40키로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여행사람부터 좌우전입니다 턱도 위에 들어가자 여행정사 잠자 씁시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50m 앞 자위선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니다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 30m 앞 자위선입니다 속도 위기가 되는 거구나 약 150m 앞 자위선입니다 가요